연중 제21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하단성당 주임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손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묻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전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재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재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사실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늘나라의 문을 막아버렸다는 것과 그들이 잘못된 맹세를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위선자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른 사람들이 잘 속게 됩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속도 끌어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되어 사기를 당하게 되겠지요. 위선자들을 곁에 두거나 가까이 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위선자들은 남을 잘 속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잘 속게 됩니다. 따라서 위선자들은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본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으로 이끌기는 커녕 천국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문을 막는 것이 아니고 늘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막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을 늘 말하는 사람들보다 천국에 먼저 도달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가까울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멀고 그 반대의 경우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바가 있는데 그들은 자주 맹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맹세하는 대상은 하느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맹세하더라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맹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경우에 아주 약해집니다. 눈이 먼 인도자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길이 아닌 길도 옳다고 확신하면서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이끄는 자가 눈먼 인도자인 줄 알면서도 성실하게 따라다닙니다. 일기를 선택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희망을 주는 사이비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세상에서 꼭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하단 성당 주임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메로전 11시에 미사가 봉원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지난주에서 미사는 미래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